자, 2024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선생님 지금 커리큘럼 찍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 커리큘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업법, 어휘, 구문, 영작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영역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제 업법 라인은 우리 업법이 약하다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새롭게 개강할 리스타트 영문법 개념 정리, 총정리하는 강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이 개념을 정리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그렇잖아?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고등학교 때 이어지지만 사실 이제 바로 고등학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로 넘어간다라는 건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개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강좌가 되겠고요. 사실 이 영문법은요. 제가 진짜 아주 쉽게 가르치기로 정말 이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우리 이제 친구들은 대부분 모르겠지만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을 당시에 선생님도 같이 공무원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에서 인강도 하고 또 현장에 노량진에 있으면서 정말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분들을 만나 왔었거든. 그러니까 나이대로 따지면은 막 아줌마 아저씨부터 할아버지까지 정말 다양한 나이대에 있는 그런 학생분들이 맨날 와가지고 저 이렇게 부스에 있으며 와서 상담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생기초가 아니야. 진짜 뭐 저 노베예요. 이런 것들에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영어 공부를 놓고 정말 영어의 영자도 멀리한 채로 그렇게 사셨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가르치면서 그리고 공무원 영어는 어법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어법에 그 단계로 끌어올리기까지 정말 빠른 단계로 이걸 끌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쉽게 그리고 또 그 핵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말 깔끔하게 소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콘텐츠가 그 당시에 공무원 쪽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라라 영문법 무조건 들어라. 진짜 찐이다. 이러면서 그런 후기들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 있었던 콘텐츠를 지금 내신에서 우리 내신 고등 영어에 맞춘 그런 형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문법 기초 이거는 사실 이제 아직 개강이 안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따끈따끈하게 7월달부터 시작을 할 강좌가 되겠고요. 이 강좌는 그냥 단순히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때 배웠던 거를 조금 고등 영업법에 맞게 다시 한번 재분류를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류되는 챕터의 순서부터가 다를 거야. 좀 그루핑을 지어서 수업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거 듣고 자연스럽게 출제이도 파악하기 거부감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거 우리 이번 업법. 만약에 이제 내가 업법이 좀 약하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강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나는 어휘가 좀 약합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컴팩트한 강좌. 어휘 들어와 기출편을. 이거는 이제 5강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선생님이 막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으라고 또 영화 시리즈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선생님 뭐 영화 시리즈 보고 구동사 이거 강좌 뭐 오픈 안 해주시나요? 이런 문의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 구동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원어민들이 그 구동사를 어떻게 쓰는지 원어민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조금 느낌이 올 거거든. 이건 절대 암기로 해결이 안 돼. 혹시 캐스트 안 본 친구들은 그 영화 시리즈 2편 그 인터뷰라고 하는 영화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야. 그래서 이 구동사 관련해서는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 완결판. 우리 구동사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고등학교 내내 다시는 구동사 암기할 수 없게끔 선생님이 그냥 완결판으로 이미지로 좀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캐스트를 본 친구들은 아마도 캐스트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좀 수업도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번 이 강좌에서 정말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배우면서 또 이미지도 잘 머릿속에 새길 수 있도록 정말 캐스트스러운 그런 강좌로 좀 재미있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이것도 우리 어휘 관련해서 약한 친구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잡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리스타트로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렇게 해석하는 법을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나 어순 같은 것으로 다 배웠지만 응용이 안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초 중에 기초로 꼼꼼하게 또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 있는 이런 기출 시리즈인 드루와 이 드루와 시리즈들이 아래에 있는 게 다 기출 라인이거든. 그래서 기출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장보다는 이제 쉬운 것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구문 해석 기초 강좌에서는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딱 해석하면서 말릴만한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쉬운 문장으로 선생님이 그 딱 안 되는 부분들만 콕콕 집어서 집요하게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할 거야.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문장이 길어졌을 때나 뭐 기출 문장을 보면서도 조금 더 문장을 바라보는 시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구문 강좌 이것도 만약에 이제 우리 학교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방학에 강추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여름방학 공부법의 좀 전체적인 그런 개요가 궁금한 친구들은 여름방학 공부법도 선생님 따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 그거 참고해서 같이 보면 그럼 이제 어떤 부분들 우선적으로 선택할지 조금 더 감이 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작, 서수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잡고 가고 싶다.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영작의 원리, 기초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기초 라인이라고 해서 이 영작이 기초 정말 이제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는 없지. 앞에 있는 이런 영문법부터 그리고 이제 어휘, 구문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얘를 듣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막 업법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영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앞서서 이런 개념들이 아예 없는 상태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념이 있는 걸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런 강좌들 다 듣고 나서 이 영작의 원리,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풋을 어떻게 아프수로 꺼낼지 이런 것들을 조금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에 있는 드루아 시리즈가 다 기출 라인이고 지금 이 영문법 드루아 기출 어휘 드루아 이것도 이제 오픈은 돼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영문장 드루아 기출, 서술형 드루아 기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미 개강이 됐고 지금 영문법 드루아를 제외한 지금 이 3개 강좌는 이미 다 개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이 리스타트 라인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이렇게는 지금 새롭게 다 오픈이 되는 그런 강좌들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지금 다 오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 선생님이랑 같이 좀 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9월달부터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내신 관련해서는 교과서가 능률 김, YBM 박, 그리고 각각의 교과서 고등영어 영어 1, 2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중간에 선생님이 좀 추가를 했던 콘텐츠인데요. 우리 능률 김 영어 1 듣는 친구들은 직전 보강 강좌가 따로 준비가 돼 있어. 직전 보강이 뭐냐면 우리 이제 보통 수업이 한 단원을 세 강으로 분류를 해서 3시간 동안 요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시험 직전에 뭔가 그동안 휘발된 것도 많은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요런 친구들을 위해서 요거는 세 강짜리를 한 강으로 압축한 직전 보강 강좌. 그래서 혹시나 요 교과서 쓰는 친구들은 요것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성 영어 2 계속 시험 범위에 맞게 지금 업로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부교제도 시험 범위에 맞게 순차적으로 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어떤 부분이 좀 힘들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제 조금 친구들이 힘든 부분들과 딱 그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선생님도 항상 있고 항상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 수행평가에서 도움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지필고사로 우리가 시험 분석하고 이런 컨텐츠들은 너무 많은데 사실 정작 우리 수행평가 기간때 어때요?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밤새면서 수행평가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는 받는 대로 받고 그리고 또 어디서 도움을 받을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쓰기 말하기 이런 게 들어간다고 치면 쓰기 한 거를 누가 첨삭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학원 선생님이 일일이 그렇게 또 신경을 써주기도 쉽지 않고 말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친구들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선생님 올해 또 런칭을 했잖아. 그래서 런칭 이벤트로 이제 수업도 이게 이제 오픈이 되겠지만 이제 수업 플러스 또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자 먼저 이벤트 소개하기 전에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서서 쓰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영작 기초라고 해서 쓰는 거 아웃풋으로 꺼내는 연습을 좀 했잖아. 그러니까 미리 영작 들어와를 듣고 이걸 듣는 걸 추천해. 만약에 이제 쓰기 들어와 말하기 들어와 이게 선행되는 강좌를 추천한다면 영작 들어와를 먼저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쓰기랑 말하기가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수행평가로 대비한다 하는 친구들은요. 이거를 이제 보통은 딱 그래. 내가 처음에 딱 수행평가 쓸 때 보통 학교마다 뭐 그런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어보는 의도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 의도와 그리고 또 그 물어보고 나서 우리가 제출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강좌가 수행평가 강좌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 딱 처음에 글을 써 내려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제별로 어떻게 글을 전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딱 틀을 잡아주는 수업이 쓰기 들어와 그리고 말하기 들어와는 쓰기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쓰기 듣고 그 다음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쓴 걸 말하기 연습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가 한 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듣기 들어와도 따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이거는 학교마다 너무 달라. 어떤 학교는 그냥 학평에 나왔던 듣기를 쓰는 그런 좀 노멀한 학교도 있지만 또 어떤 학교는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을 쓰죠.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듣기를 그대로 조금 고난도로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이게 참 도움을 어디서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리고 평소에 내가 우리 학평이라던가 이런 데서 보는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 원어민들의 대화 수준을 듣는다라는 게 따로 연습을 안 했던 친구들은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정말 조금 고난도의 단어로 고난도의 듣기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이거 진짜 재밌는 콘텐츠 영화 가지고서 같이 해볼 거야. 근데 그 영화가 고전 영화들 시리즈로 만들 예정인데요. 그 고전 영화들을 실제로 들으면서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그 안에서의 표현이라던가 발음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을 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듣기 들어완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런칭 이벤트입니다. 런칭으로 선생님이 올해 이제 런칭을 했으니까 런칭 기념 이벤트로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쓰기 관련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 그런 니즈가 있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딱 모집을 할 거야.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관련해서 이거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제작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그 쓰기 관련해서 도움받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1대1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 첨삭이 선생님이 그냥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원어민 선생님이 같이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1차적으로 첨삭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원어민 선생님이 그 내용에 맞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표현은 이게 더 자연스럽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선택지가 다양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다양한 선택지들을 다 아주 자세하게 조금씩 첨삭을 해드리면서 또 그 안에서 만약에 말하기로 이어지는 수행평가라면 내가 뭐 선택적으로 발음하기 쉬운 아니면 뭐 좀 쓰기 쉬운 그런 표현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1대1로 밀착해서 우리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들 선생님이 다 평가해드리고 그리고 또 원어민 선생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고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다 수정해서 첨삭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를 기준으로 어떻게 또 선발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퀘스트로 만들 예정이에요. 이제 원어민 불러다가 퀘스트 같이 좀 찍어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평 변형으로 9, 10월 달에 이번에는 좀 이렇게 몰려 있죠. 9, 10월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문 분석 정확하게 아주 꼼꼼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지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따로 혼자 풀다 보면 뭔가 딱 지문 분석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런 유형들이 변형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들을 바로 좀 적용해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바로 그 지문 속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런 변형 포인트 이거를 문제로 수업 시간에 풀어봅니다. 자 이거는 원래 이제 처음에는 아예 그냥 지문 변형 지문 분석 그리고 변형 문제풀이 이렇게 분리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6월 달부터는 지문 분석이랑 변형을 합쳐서 실제로 수업 시간 내에 지문 분석도 하고 그리고 그 변형 가능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9, 10월 달도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지문 분석을 했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꼭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것들이 흐름 관련된 문제들 이거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흐름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흐름표를 모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흐름표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글의 종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책으로 가는 글이던가 통년 반박이라던가 그랬을 때 이 글의 흐름을 표로 쫙 정리를 해서 드려요. 지문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흐름을 익히고 흐름 문제 무조건 100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따로 제공이 되는 컨텐츠들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또 우리 학평에서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 하반기 커리큘럼 소개해드렸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선생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